안녕하세요. 환영 평화와 평온의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리를 잡으면 긴장과 남아있는 걱정을 놓아버리세요. 지금은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고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잔잔한 폭포처럼 떨어지는 연기를 보면서 호흡의 조율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주목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차분한 느낌을 취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공기가 폐를 채우고 몸에 생명과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긴장감과 불편함을 버리고 몸이 더 깊이 이완되도록 하십시오. 연기가 당신을 통해 흘러 스트레스나 불안을 씻어내는 진정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영이 그 자체처럼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연기가 어떻게 소용돌이치며 춤추는지 공기와 함께 어떻게 저항 없이 어려움 없이 움직이는지 주목하십시오. 인생 역시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도록 합시다. 강요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연기처럼 당신도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숨을 쉬면서 몸의 감각에 자각을 가져오십시오. 발부터 시작하여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이 사라지도록 하십시오. 다리, 엉덩이, 복부, 가슴, 등까지 움직여 보세요. 숨을 쉴 때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어깨, 팔, 손, 목, 머리에 의식을 가져오세요. 이 영역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을 버리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안전하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깊은 평화의 공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순간의 고요함에 안착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이나 집착 없이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들을 하늘의 구름처럼 붙잡지도, 붙잡지도 않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이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에 그저 존재하고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연기를 보면서 남아있는 모든 걱정과 남아있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들어 올려지고 공중으로 녹아서 당신이 가볍고 맑고 자유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화와 고요함, 평온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고요함, 이 고요함을 감상해 보세요. 이 공간에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없고 있어야 할 곳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 고요한 순간에 여기 현재 있을 뿐입니다. 이 평화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채우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연기를 관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저항 없이 노력 없이 흐르는지 주목하세요. 당신도 인생을 편안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흐름을 신뢰하고 당신이 지원을 받고 인도를 받은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호흡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가슴의 상승과 하강,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필요할 때마다 이 고요함의 장소, 이 평화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평온함은 항상 당신 안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며 숨을 쉬는 거리에 있습니다. 연기가 잦아들기 시작하면 심호흡을 몇 번 더 하여 평화와 휴식의 느낌을 맛보세요. 당신이 중심에 있고 기반을 잡고 평화롭다는 것을 알면서 남은 하루 동안 이 고요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준비가 되면 천천히 의식을 방으로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세요. 필요할 때마다 이 평온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평온함은 항상 당신 안에 있으며 항상 당신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와 기쁨,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